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? 하고 물어보았다. 신부는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더이다. 하였다. 이의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잃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소리를 듣지 못합니다.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. 하고 말하자 신부는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난 아직도 그 극미를 알지 못합니다. 하고 대답하였다. 이에 유모는 아씨가 난구님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 제가 문구멍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가 그 물건을 알아보시면 그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한 번 그렇게 해봅시다.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.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흥이 극도에 이르자 유모가 물고기를 보인 후 다음날 그것이 무엇이던가요? 하고 물으니 아씨는 그건 칼이 아니었던가요? 하였다. 새로 갈아낸 칼은 대체로 물고기의 형태와 흡사하여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다. 이에 유모는 웃으면서 아씨는 이미 그 극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. 하였다.